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중앙은행장들의 모임에서 미국 대표인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아직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미국은 물가 잡기에서 수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기준금리로 옮길 만큼 충분하게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울 연준 의장은 미국의 물가는 올해 초 매달 상승세를 기록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면서 앞으로도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파울 의장은 그러나 우리는 기준금리 정책을 바꾸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간다고 더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PC 개인소비지출물가는 5월에 2.6%를 기록해 1년 전에 4%보다 많이 진정됐으나 연준 목표치인 2%보다는 아직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파울 의장의 이룬 언급은 아직 9월 기준금리나 시작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월스리저널과 CNBC 등 경제전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파울 의장은 9월 기준금리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특정 일자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울 의장을 포함한 연준 멤버들은 물가가 소폭 진정되는 동시에 고용이 건전한 증가를 계속하면 기준금리나를 서두를 수 없어 대선전인 9월 18일에는 어렵고 대선 후인 11월 7일이나 12월 18일에나 한 번 금리나를 탄행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가 진정이 지속되고 고용이 눈에 띄게 냉각되면 기준금리나 시기를 9월 18일로 앞당기고 그럴 경우 올해 한 번이 아니라 12월에 또 한 번 모두 두 번이나 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파울 의장을 비롯한 연준 멤버들은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기 시작하면 물가를 다시 흔들리게 위협하게 돼 그동안 11번이나 탄행해온 물가 잡기를 위한 금리 인상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기준금리 인하를 탄행하면 불필요하게 경제 회복과 성장에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걱정하며 균형과 타이밍 잡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5일에 발표되는 6월 고용지표와 11일에 나올 6월 CPI 소비자물가 지수 등을 더 보고 기준금리나 시기를 대선전이냐 아니면 대선 후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